안녕하세요 필라자메 수빈입니다 이런 마사지건은 인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이 사용하신다며 정말 좋은 효과를 가지고 가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것도 제대로 쓰지 못하면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질 뿐만 아니라 증상이 악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사지 방법에는 쓰다듬기, 문지르기, 마찰하는 방법 그리고 주무르기, 반죽하듯이 두드리기, 진동하기, 압박하기 등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 다양한 방법 중에서도 이 마사지건들은 주로 두드리는 이 마사지 방법을 사용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사지건을 사용하는 주 이유는 보통 편리성 내가 어딘가를 직접 주무르기보다는 이 기기를 통해서 두드려주는 편리성이 있고요 그리고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게 제일 목적이겠죠 자 그럼 마사지건을 잘 사용해야지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했는데 주의할 점 먼저 알아볼게요 관절에 가까운 쪽에는 인디나 힘줄 등 손상이 되기 쉬운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마사지건을 관절 이렇게 뼈와 뼈가 만나는 관절 부위에 직접적으로 컨택하게 되시면 이 부근에 있는 연골이나 인대 등 관절 자체가 좀 손상당할 확률이 있어서 관절 가까운 부위보다는 근육이 많은 부위를 내가 컨택하셔서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가볍게 풀어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나 물리치료사 운동 선생님들은 그 부위가 아닌 조금 더 관절 쪽에도 사용을 하시던데요 하고 이제 의아함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인체에 대해 공부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유발되는 지점들을 체크하셔서 그 통증 유발점들에다가 딱 컨택을 하고는 사용하실 순 있어요 내가 만약에 좀 불편한 부위가 있어요 통증 유발점이라고 치시거나 아니면 내 담당이나 내 담당 물리치료사 선생님 혹은 내 담당 운동을 알려주신 선생님들께 여쭤보세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통증 부위가 이러하고 이런 통증은 어떻게 생긴 것이며 어느 부분을 풀어주면 좋을까요? 하고 여쭤보시면 그 부분을 아마 알려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내가 직접 마사지 해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너무 세게 누르시면 기기도 망가질 뿐만 아니라 내 근육도 피로감이나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세게 누르거나 너무 장시간 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게 눌러서 사용하면 더 시원하고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마사지건을 내가 원하는 부위에다가 대고 이 기기 자체의 무게를 활용해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가볍게 가볍게 해주세요 근육을 스트레칭도 해줘야 되고 이렇게 마사지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차이점이 뭐예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근육을 목걸이 한번 비유해 볼게요 목걸이를 뒀다가 딱 봤을 때 꼬여있던 경험 있으세요? 그 꼬인 목걸이를 풀기 위해서 양쪽을 잡아 당긴다면 그 꼬인 부분이 점점 더 엉키고 더 꼬이기만 하지 풀리진 않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꼬인 부분을 기점으로 바깥쪽이 뚝 끊어질 수도 있어요 이 목걸이 꼬인 부분에 근육이 뭉쳐있는 부위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 근육을 스트레칭 쭉쭉 늘리고 풀어주기만 한다면 이 꼬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꼬인 부분을 직접적으로 내가 이렇게 풀어줘야겠죠 근육에서 이 목걸이와 같이 꼬인 부분을 파우트 밴드라고 해요 섬유화돼서 약간 단단한 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보통은 이렇게 문지르는 방법을 활용하기는 해요 그래서 스트레칭도 하시고 내가 너무 통증이 있거나 뭔가 결리는 부위가 있다면 이런 마사지건을 활용해서 근육을 좀 풀어주고 스트레칭하고 운동해주고 마지막에 또 스트레칭 마사지 이런 식으로 운동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정말 건강하고 바른 몸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마사지건을 잘 활용해서 근육 사이에 뭉친 부분을 풀어주면서 그 부분으로 영양분 공급이 원활하게 되면서 우리의 컨디션에 조금 더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하고 가벼운 기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기기들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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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